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잉가잉가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반가워요 게임은요 마인크래프트가 아니고 오늘은 감옥탈출 리마스터라는 게임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감옥을 탈출하는 게임인데 일단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시작해보자 스타트 이름하고 제목을 정할 수 있네 어 이름은 잉여맨 잉여맨으로 하고 제목 아 내가 죄를 뭘 지었을까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을까 생각을 해볼까 어떤 죄를 지었을까 내가 음 아 내가 딱 하나 나쁜 짓을 한 게 있지 정말 정말 저한테 남한테 피해준 건 아니지만요 저한테 정말 큰 죄를 지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탈모입니다 제가 탈모에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살면서 제일 나쁜 짓을 한 게 아닌가 제일 나쁜 짓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탈모 탈모라는 죄를 지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오케이 마우스 피하기 방식입니다 함정들을 피해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 해보세요 좋습니다 자 체켜볼까요 체켜볼까요 이거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게임인 것 같은데 기억이 나네요 어 뭐야 이게 저에요? 어 이게 나네? 어 어 뭐야 뭐야 어 철저하게 나오면 죽네 어 잠깐만 어 똥한테 죽으면 똥한테 이렇게 똥한테 죽네 이 사람한테는 어 맞아 죽어 어 가까이 가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잘 피해서 전기철장을 잘 피해서 문으로 가고 어 잉여맨이 다뤘겠다 잉여맨이 다뤘겠다 잉여맨이 다뤘겠다 오케이 사다리로 내려가서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뭐야 어 피했다 쉬운데? 뭐지? 어 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아래에 시체들이 있네 어 뭐야 이건가보다 어 이건가 봐 오케이 오케이 자 이쪽으로 가면 안되니까 이쪽으로 가고 뭐야 뭐야 오 움직이면서 쏜다 오 그냥 무의식적으로 피했는데 불조심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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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가는거네 오케이 내리고 내려가서 어 뭐야 어 이거 어떻게 가? 아아 알겠다 알겠다 쭉 따돌리고 삭 이렇게 가는거구만 암시장이다 죄수들이 여기서 거래를 몰래 하는거 같은데 매점이고 가볼까? 탕진 아니 매점에서 이거 샀다고 탕진에서 죽어? 그리고 매점 말고 탈옥세트에서 끈끈이장갑을 구매하고요 어 이렇게 올라갈 때 쓰는거구나 끈끈이장갑을 집중해야겠는데요 이거 안닿게 어떻게 가야되 오오오오 이거 마을 불 조심하고 스트릿 끌고 쭉 따돌리고 올라가 그 다음에 탈옥세트 먹고 끈끈이장갑 얻은 다음에 아아 아아 모르고 막았어 아우 오우 위로 움직였어 아 이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나 마우스를 위로 모두 딱 움직였는데 아 이게 마우스라는 게임이다 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갑자기 딱 올라가냐? 끈끈이장갑으로 빠르게 가야되나요 이거? 빠르게 가야되나요? 나이스 뭐죠? 뭐죠? 오우 지뢰주의? 어 어디로 어디로 어떻게 가야되냐 이거? 오오오 여기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지뢰주의 자 지뢰가 있는지 한번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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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가는거지? 아 갈데가 없어 어떻게? 왜? 표지판한테 죽었다고? 어? 아니 지뢰주의 표지판에 죽는건 뭔데요? 왼쪽으로 가라고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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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씩 숨막혀 숨막혀 어 숨막혀 어디로 가야돼 이제 어디로 가야돼? 이쪽인가? 아 마우스 살짝만 움직여도 죽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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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왜 안내려가 왜 안내려가 야 마우스 왜이래 야 마우스도 왜이래 어? 하하 시시시시 자 여기까지 왔죠 아까 못온데 요기거든 요기 아니 왜 클릭이 안돼? 아니 아 내 캐릭터를 클릭해야 되는건가? 그쵸 내 캐릭터를 클릭하는 거죠 오케이 내려왔어 착지했습니다 여러분들 야 진짜 힘들었다 고 뭐지 그 다음 뭐지 아 오케이 왔어 왔고 한 번에 왔고 자 여기서 그냥 빨리 가면 된다 캐릭터 하고 오 빼서 오 오 이거였네 이거였네 자 이제 차를 피하고 넘어가면 되는데요 지금이다 아 차를 건너면 안 된다고 여러분 차 건너는 거 아니야 오른쪽으로 그냥 가라고요 아 뭐 뺐고요 이쪽으로 가는 거네 야 여기 야 여기 다리가 있었네 아 난 또 아 이거 너무하네 난 다리가 없는 줄 알았더니 다리가 있었네 어 개조심 이거 어떻게 피해 잠깐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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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 나오고 있어 뭐야? 오 사람들이 막 지나가죠? 타! 오! 클리어! 오! 드디어 클리어했다! 와 이거 진짜로 아 어려웠다 클리어 뭐야? 클리어 아니라고? 볼 수 있다고? 아 이거 클릭하라고 이거? 어 뭐야? 뭐야? 클리어가 아니야? 뭐죠 이거? 잉혀맨 탈모 공무집행! 아야야야야 뭐 지하철이 화가 났어! 어어어! 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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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이거 폭탄으로 공격하는 거야? 오케이 폭탄으로 공격하는 거구나?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 이런 거 잘 피하지 이런 거 내가 또 어려운데? 깨드까지 해보는 거야? 오케이 알겠어 그림자 분실술! 맞춰볼트 말타보시지! 아! 그림자 분실술 안 통하고 오케이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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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온다 온다 온다! 피하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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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! 폭탄 공격! 폭탄 공격! 폭탄! 아! 나 못하는데? 탈모! 폭무집행! 폭무집행! 피하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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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야아 아! 아! 집중한다! 집중할게요 아 폭탄 이게 넣는게 힘들구나 오케이 자 어 무슨 내발실 쏴요 이제 어 좋아 자리가 이제 좀 생기니까 편하네 편하네 한방 먹였죠 피 3칸 남았어요 어 총 쏘는게 더 빠른데요 자 이야 이제 이 정도면 금방 할수 있죠 한잠한 판맘만 먹이면 된다 한방이 안맞네 아 한방이 안 맞아 안돼!!!!!!!!!!!! 아호호! 한방! 야 어렵네? 어려워? 자 감 찾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깰거에요 오케이 한번 먹였죠? 자 폭탄을 집어넣는다는 생각으로 해야되는데 오케이 자 두방 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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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자 밀어넣어 밀어넣어 오케이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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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케이 한번만 먹이면 되요 한번만 딱 한번만 피한칸 피한 피한칸이에요 어 안맞았어 이거 안맞았어? 어 어려워 됐나요? 오케이 피해 25분 ani 27분 만에 지금까지 죽은 획수 36번 깼습니다 드디어 제가 깼습니다 탈옥에 성공했네요 근데 내가 탈모라는 죄 때문에 여기 끌려온 거는 너무 억울했어 솔직히 이 정도면 잘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만 안녕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안녕 이 정도면 잘했다